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생명 블루밍스 포워드를 맡고 있는 이해란입니다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안 한다고 거절을 한 몇 번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키도 크고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농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프로에 있는 언니들을 저는 TV에서 보고 감탄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뛴다니까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배워가는 단계니까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모르는 거랑 못하는 걸 다시 집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새로워요 저는 슬럼프가 그렇게 오진 않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잊고 다시 다짐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absence에еком됩니다 저는 많아서 진짜 hoopамен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지난만 모든 걸 좋아해서 저 아픔으로 차에 carriagechron을 사용하기 위해 제 말이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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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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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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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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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Q. 무슨 선수는?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이 사람 정말 잘한다. 이 사람 성실하다. 성실하는 말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성실한 선수, 인정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한성생명 블루밍스 이해란이었습니다. 한성생명 블루밍스